도쿄 너는 커피가 적어버렸어? 이리와, 이리와 한잔 시리즈 새 speeds 시리즈 기다려 기다려 사울이 잘 흘리네 사울이 잘 흘리네 사울이 수건 챙겨왔어? 공식도 없autres 그리고 짜증나네 오운 다쳤다 덕분에 배가간다리 물이 버리고있어 많아 한번 더 세팅 좀 해볼게 아우 시원하네 아아 아하하하 아아 잠시하네 아아 엄마 헉 하하하 아참 아참 앉아봐 아참 아참 아아 다친 아참 이리와 자 녀의 잠시 좀 탈자 조금 이상한데? 자 찾아봐 사월이가 기부 챌린지 앰버서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기부 챌린지란 왕관 샴푸 구매자 한 명당 사료 1kg이 구매자의 이름으로 동물보호단체들에 기부되며 총 100톤 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왕 뽀송하게 펫 타올과 왕 향기롭게 휴대용 미스트까지 드리고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짧게 왕관 샴푸에 대해 소개 드리자면 전성분 올그린 등급의 착한 원료로 만들어졌으며 약한 강아지 피부에 적합한 중성 샴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부분은 제트건을 누르면 자동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품으로 인해 씻기는게 너무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펌핑하는 시간과 거품 만드는 시간을 없애준게 얼마나 체감이 큰지 그리고 얼마나 편리한지 직접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제가 자신있게 강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까지 해준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색다르고 획기적인 샴푸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샴푸는 왕관 샴푸로 정착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의 상세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래도 요즘엔 왕관 샴푸와 펫타올 조합 덕분에 씻기고 말리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대표님이 개고양이 5마리를 키우시는데 국내외 거의 모든 펫타올을 직접 사용해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확실히 흡수량과 흡수력에서 다른 펫타올과 다르다는게 느껴졌습니다 아기에는 맞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기엔 비싼 처럼 다시 사진력을 같이 펼쳐줍니다 그래도 집사는 드디어 면리와 함께하는 경우가 없었고 면리와 함께하는 과정 설탕 면리와 함께하는 중 면리와 함께하는 중 면리와 함께하는 중 감사합니다. 자이형 젓가락 체력 젓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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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잘했지요 안 돼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시작했어 하이파이브 잘했어 잘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신났어요 자리 끝 자리 끝 하이파이브 아이고 잘했어 하이파이브 맛있어? 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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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한 cks Warrior 이건